안녕하십니까! 줌벅TV의 줌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자취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이제서 자취경련이 제가 2013년부터 했으니까 13, 15, 16, 17, 18년, 5년, 횟수로 6년 6년 차원의 이러한 물건을 샀습니다 바로바로 짜란! 청소기를 샀습니다 좀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청소기를 사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게 될 것은 청소기에 대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아니죠 언박싱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언박싱 하시는 분들처럼 비싼 청소기는 아니에요 그렇죠? 비싼 청소기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비싼 값어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뭐 당연히 후원 받은 거 아니고요 직접 돈 주고 샀습니다 일단 박스 외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경이 생활과학이라는 곳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스틱형과 핸디형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분리해서 간편하게 스틱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아마 다 뭐 뭐 쓴 뭐 이런 제품보다는 당연히 힘이 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예상이고요 한번 제가 스시금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몇 년 만에 청소기야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설명이 따로 쓰여있진 않네 아마 이거 뭐야 이거 아 벽에다 벽에다 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치대 모두 세개 그리고 설명석 그리고... 엉채 설명석 짜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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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라야야야야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바로 작동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분해가 되나봐요 분해가, 분해가 됩니다. 오, 소리는 일단 세네요. 일단 빼놓고, 청소기. 어댑터, 역시나 어댑터. 충전 어댑터. 뭐지 이게? 잘 빼야 될 것 같은데? 이상하게 생겼네? 아, 일단은 포장박스가 쏙쏙 괜찮게 풀려면 되어있잖아요. 아, 부실뻔했다. 아래로 빼는 건데. 오이겁네. 혹시나 이 제품을 사신다면 아래로 빼시겠죠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딱 보면은. 이 부분은 롤러예요. 롤러가 방향이 아주 자유자재로 바뀌고요. 연결부위도. 아, 연결부위가 플라스틱이네요. 아, 이구나. 이거 빼는 버튼 플라스틱 있고, 이런 건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되어있고. 바퀴가 달리네요. 아마 소음이 좀 날 것 같아요. 일단은 연결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일반 청소회 같아요. 일반 청소회 같고. 이거 같은 경우는. 아, 뭐죠 이게?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. 아마. 솔. 이렇게 작은 데. 잃을 수 있는. 솔 같은 게 들어있네요. 솔. 창틀 청소 소리가. 아, 이 버튼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야 돼. 일단은 이렇게. 아, 솔. 아, 이거 쓰이면 없겠네요. 아, 이것도. 결국 앞에 껴서 한 번. 음. 오, 부수기재가 많네요. 이렇게 앞에 껴서 할 수 있는. 작은 청소 틀. 그리고 나사.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아마 그러면은. 이렇게 보관하다가 이렇게. 이렇게 보관하게. 아,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어쨌든 저에게는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. 떼버리겠습니다. 떼버리고.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도록. 아, 여기다 또 충전기. 충전기를 꽂을 수가 있나 보니깐. 충전기를 꽂으면. 아, 그러니까. 이게 뭐지? 지랄하고. 자빠졌네. 이거와. 이거를. 결합을. 해주고. 세워두고 오면서. 충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겠다. 일단 그렇네. 충전같이 돼. 오케이. 아, 이렇게 해서. 꽂아라. 여기다가. 아, I got it. 오케이. 일단 파워를 한번 봐볼게요. 지금이. 밤 11시. 청소기였다가 쳐 봤지 않았겠죠? 뭐. 몇 단이 없고. 1단이 끝인가 본데. 음. 이거 아주 아쉬워. 근데 뭐 제가 뭐. 9개 영화를 누르겠다고. 청소기로. 고급 청소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. 저가형을 리뷰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. 일단은. 일단 필터도 있네요. 이렇게 필터. 필터가 있고. 이제. 쓰레이가 보이는 통이고요. 이렇게. 꽂고. 이렇게 빼서. 털어내고.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. 결합은. 이쪽 먼저. 결합 같은 경우는. 이 홈을 먼저 꽂고. 꽂게 돼 있어요. 근데. 굳이 이 홈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. 그냥. 강하게. 8, 9창만 되게 만들었으면. 됐을 것 같은데. 아무 생각 없이. 이렇게 해서. 눌러버린다고 하면. 이 부분. 이 볼록 튀어나온 동그란 부분이. 아마 박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빵 치마야. 박살나가지고. 푸신 이 부분.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. 한번 이렇게 해서. 패스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. 뽑고. 오케이. 붙여러 갈게요. 네. 이제. 청소기를. 결합했으니까. 청소기를 한번. 사용을 해봐야겠죠. 지금부터 청소기를 한번.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. 얼마나 잘 빨리는지. 일단 버튼은. 아래에 있어요. 아래에 있으니까. 좀 누르면 귀찮네요. 여기도 하나 만들어. 여기도 있네요. 네. 일단. 요정도 한번. 청소기를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이니까. 그래서. 얼마나 보였나. 오오. 굿. 보이시나요? 잘 안보이시겠지만. 뭐. 이 정도로. 머리카락같은게 잘 보이네요. 보니깐. 이거의 장점같은 경우는. 요거 소리에요. 소리다 보니깐. 머리카락같은거를. 감아서. 흡입하는. 흡입을 합니다. 와우. 근데 머리카락이 아닌거 같은데. 다시. 충분히 잘 빨아드리고요. 괜찮은거 같네요. 일단은 저가요. 가격같은 경우는. 제가 지금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1만원 정도에. 구매를 한 청소기구요. 타이탄 파워. 괜찮은거 같아요. 그리고 파워조절이. 약간 없다고. 제가 말했던거 같은데. 파워조절이. 요기엔 없는데. 요기엔 있어요. 일단은. 저가용으로. 저렴하게. 집에서 굴러다니는. 머리카락이나. 작은. 뭐. 이런. 나사같은. 요런거같은 경우는. 충분히. 흡입을 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. 여러분도. 너무 비싼 청소기가 필요 없다 싶으면. 음. 음. 추천드려요. 괜찮은거 같아요. 지금까지 줌박TV 였구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구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